자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오늘부터 제가 수능국어 기본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OT를 좀 먼저 가볍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질문은 준비 단계고요. 수능국어 기본기라는 이름으로 아마 개강을 할 건데 제가 이 과목을 만든 이유는 요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평가원과 수능, 그러니까 수능과 평가원이 나왔죠, 올해. 자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고3이 되거나 혹은 제수를 새롭게 시작할 때, N수를 새롭게 시작할 때 정확하게 출제우도 자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이드를 좀 드리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일단 일단 설명하겠지만 어떻게 공부하는지 자체를 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자 어쨌든 제가 가장, 저한테 가장 강력한 과목 우암시인데 이 우암시, 즉 기본강좌를 위한 독서문학 영역별 공부법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여드릴 거냐면 문학은 객관적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하고 독서도 서론을 토대로 제시하는 객관적 기준을 잡는 게 중요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객관적 기준을 토대로 일관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수능에 나왔던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객관적 기준을 잡아야 되는 문제들에 대한 학습을 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다 단순히 지문을 읽고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를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 자체를 제시할 거기 때문에 이 지문의 핵심은, 이 문제의 핵심은, 그리고 이 강좌의 핵심은 우암시와 기본강좌를 위한 독서문학의 영역별 공부법 학습을 자체를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해서 핵심 문제들 위주로 따와서 제가 앞으로 가르칠 지문들, 공부할 것들의 기출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보세요. 문학은 일단 올해 나왔던 수능, 됐죠? 혹은 6월달과 9월달에 나왔던 평가원 문제로 구성을 좀 해서 여러분들이 수능에 나왔던 지문들에 대한 출제 요도를 제가 가볍게 보여드리고 그것과 관련된 연관되었었던 지문들, 똑같이 할 것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할 것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문학은 단순히의 감상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을 참는 겁니다. 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객관적 기준을 찾아야 돼요. 이거를 찾아야만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의 공부가 되냐면 일관되게 풀 수 있습니다.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일관적으로 풀 수 있는 힘 자체가 잡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 기준을 어떻게 찾냐 게임입니다. 아시겠죠? 문학이 쉬우면 지문을 읽었을 때 단순히 이해로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팩트체크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팩트체크를 하거나 단순히 감으로 풀게 되면 불안해집니다. 그게 수능료를 엄청 발목을 잡을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제가 객관적 기준을 어떻게 찾는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핵심 문제들을 토대로 어떻게 수능을 대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객관적 기준을 참는 문제들만 설명드릴 거예요. 전 지문 안 할 겁니다. 각 지문별로 중요한 지문들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지문들을 통해서 어떻게 수능을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연장성산으로 우암시 문학에서 공부하는 내용을 맛보기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공부할 거야. 그걸 계속 공부하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야라는 걸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독서는 올해 수능 혹은 똑같이 평가원에 나왔었던 지문들로 구성을 할 건데요. 뭘 보여드릴 거냐면 수능 독서는 여러분들이 초반에 고3이 되거나 재수생들은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지만 고3들 입장에서는 초반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냥 읽고 이해하면 되지. 아시겠죠? 그냥 반복해서 읽으면 공부가 이해가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첫 단락 첫 문장부터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읽어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하게 제시되어야만 기준 자체를 잡는 거에 쉬워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배경 지식을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이해됐어요? 자 포인트는 배경 지식 및 단순히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읽을지에 대한 공부가 필요해요. 이해될 때까지 읽으십시오.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보십시오. 혹은 배경 지식 공부하십시오. 이런 식들의 이야기들이 많을 텐데 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배경 지식이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가는데 편한 건 맞습니다만 그 배경 지식이 여러분들의 성적을 확정짓진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모르는 게 나오다 하더라도 어떻게 글을 읽을지에 대한 고민 자체를 수많은 기출들로 똑같이 연습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일관적 공부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그때 나오는 지식, 그때 나오는 것들을 토대로 비문학 실력 자체를 늘리는 건 내가 지문 자체를 알고 있는 내용이 나왔을 때 이해가 바탕이 돼서 실력이 느는 것처럼 보이지. 수능은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오고 처음 보는 지식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처가 안 될 거란 말이에요. 물론 배경 지식을 잘 알고 있으면 그 잘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글을 읽어가는 건 당연히 빠르죠. 선생님들은 그게 돼요. 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여러분들보다 읽은 양이 많기 때문에 지식들이 많이 있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배경 지식을 알면 읽기 편한 건 맞습니다만 일반적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경 지식 자체가 큰 도움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이 나오면 지문을 정확하게 보지 않아도 풀 수 있겠지만 결국은 제가 방향성을 드리고 싶은 건 이해되지 않는 지문이 나왔을 때 어떻게 읽을지에 대한 기준 자체를 잡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우암시 독서에서 공부하는 글 읽기에 대한 근원적 공부법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지에 대한 기준 자체가 잡힐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일단 교재는 제가 라이트하게 만들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올해 나왔던 기출들에서 한두 문제들만 끌고 올 거예요. 영역별로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한 영역씩 끌고 올 거고요. 그게 제가 작년에 가르쳤던 거 앞으로 가르칠 거 알겠죠? 똑같은 패턴으로 계속 수업을 할 거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 위주로만 뽑았기 때문에 교재가 라이트해서 첨부파일로 올릴 겁니다. 아시겠죠? 첨부파일로 다운받아서 보시고요. 자, 그다음 당자 구성은 문학은 보기 문제에 대한 공부를 할 겁니다. 객관적 기준은 보기에서 제시하고요. 보기 문제가 아닌 건 감상의 적절성 혹은 표현 방식을 제외한 문제들인데 어떤 문제에서 객관적 기준을 주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고 앞으로 우리가 겨울방학 동안 이거 위주 학습을 할 거야 라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근원적으로 의문 갖는 건 단편적인 문제만 풀면 문제가 생기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그래서 제가 OT에도 말씀드렸지만 커리큘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객관적 기준이라고 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토대로 새로운 강제를 제가 하나 더 깔 겁니다. 우리 함께 시작 혹은 우리 함께 준비해서 배웠던 그 단편적인 문제 풀이 방법을 엮어서 실제 실전에서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주간지 개념으로 문제를 만들 거고 그건 단독 강의로 다시 나올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교재 강의도 만들고 있고요. 그때 실전 문제는 저랑 같이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지금부터 1월달, 2월달 수업을 할 때 우리 함께 시작과 우리 함께 준비를 같이 하면서 객관적 기준을 같이 붙이면 실전에서 일관되게 풀어가는 패턴 자체를 제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수능 국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객관적 기준을 잡는지를 공부를 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영역별로. 자, 그 다음 독서는 첫 단락과 첫 문장으로 어떻게 기준을 찾는지를 연습을 시켜 드릴 거고 올해 6월, 올해 9월, 올해 수능은 그 객관적 기준을 잡기 위한 표지가 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가는 힘 자체가 더 빨라지고 더 가능해질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연습하시면 돼요. 됐죠? 자,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게 제가 어쨌든 수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후기들을 좀 보면 자, 보세요. 독서는 논리적 구조를 설명해 주는데 보시면 제가 단순 배경식 설명 안 하는 거 보이시겠죠?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 방법을 알려주고요. 보기는 문학은 보기를 토대로 출제가 되는데 단순 표현방식 자체를 제시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본다면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지문을 봐야 될지에 대한 기준 자체를 잡아놓고 수능에서 붙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마지막 수업 때 그러니까 파이널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강조했던 것들인데요. 보시면 독서는 시간부사, 변화, 구성요소, 비중 등이 대놓고 나왔습니다. 이거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올해 수능에 나왔고 그 올해 수능에 나온 걸 토대로 제가 수업했던 것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울 것들을 조금 조금씩 조금씩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일관적인 방법으로 기출 분석이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시면 됩니다. 공부는 결국은 제가 계획표랑 다 짜서 여러분들께 만들어 드릴 건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능동적으로 내가 분석할 수 있는 힘 자체를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 힘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자, 문학에서는 모든 문제가 보기에 의해 구성된다는 출제 우도가 너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라고 나왔어요. 아시겠죠? 문학은 보기입니다. 그 다음 문학은 보기 혹은 문학은 객관적 기준인데 그 객관적 기준을 어떻게 끄집어내서 지문을 읽으냐 게임이에요. 여러분들이 뭘 자꾸 착각하시냐면 보기만 갖고 문제를 풀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보기에서 제시하는 기준으로 지문을 읽었을 때 지문이 쉬우면 보기를 보지 않고 지문을 바로 읽어도 됩니다만 여러분들이 수능이라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내가 스스로 해석하는 힘 자체에 대한 불신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불안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불안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객관적 기준을 뽑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걸 길러놓고 작품을 감상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거예요. 자, 그 다음 문학은 찰보세요 또 보기를 중심으로 모든 문제가 엮여서 내 답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독서는 첫 문장을 토대로 의문사를 던지니까 예측되고 체계적으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패턴을 제가 계속 설명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웠던 어떤 학생은 60점대 4등급이었는데 25년 수능에서 97.1등급을 맡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수강평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제 수강평을 잘 보시면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단어는 일관적 풀입니다. 그리고 성적 급상승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왜냐면 제가 공부를 못했던 학생이었기 때문에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 성적을 올릴 수 있으려고 어떻게 노력했는지를 제가 수업에 다 담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교재들은 단순히 중요했었던 기출들을 엮어서 수업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했던 방식을 녹여서 교재를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 자체로 공부를 하면 공부에 깨우침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제가 교재를 구성하기 때문에 순서도 그냥 만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했던 공부입니다. 제가 했던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공부를 못했던 사람이었고 공부를 늦게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것들을 가르쳐드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도움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수능 국어 기본기 아시겠죠? 이거를 같이 연습하시면 충분히 도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수업에서 만나겠습니다.